여러모로 질문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이나 그런 타이밍도 봐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안 해버리시기도 하는데 질문을 왜 해야 하나요? 질문을 왜 해야 되냐 그럼 질문이 뭐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저는 질문을 센서라고 한 단어로 정하고 싶어요 지금 시대의 움직임들 또는 앞으로 비즈니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센서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센서예요 모든 게 자율주행만 해도 센싱 기능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게 더 촘촘해지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넘어설 수준이 돼야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만 센싱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조도라든지 모든 거가 센싱이 됐을 때 자율주행이 된단 말이에요 질문이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행위 자체가 내비게이션으로 치면 GPS의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있고 내 속도는 얼마나 되고 있고 앞으로 갈 방향성은 어디고 이걸 확인하는 게 질문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는 사실 질문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센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싱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질문을 사용하는 거죠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도를 딱 펼쳐놓고 북쪽이 어디고 내 위치가 어딘지 딱 찍는 거예요 이거 지도 정치라거든요 지형 질문을 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없으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질문의 용도가 나의 현위치 나가야 될 방향성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기 위한 용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순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뭘 획득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류의 개념으로 컨셉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더 캐치업이 빨리 될 수 있죠 수준도 훨씬 더 높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를 모르겠다라고 답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란 이형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목적이 센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큰 내비게이션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 드로커가 이야기한 일자를 넣어 지식근로자죠 지식근로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도 두 번째가 기획 세 번째가 실행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잘 돌아갈 때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도가 없어요 그 의도가 뭔지 파악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해야 될 진짜 내용은 뭐냐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이 되게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지? 이거 대체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바꿔야 될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죠 하고 나서도 요것도 먹고 하는데도 뭐가 더 중요한지 파악도 안 되고 요거를 확인하는 거가 질문이다 아 그럼 이 세 가지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와 기획과 실행 이 세 가지가 막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니어는 실행 단계겠죠 근데 그 윗 단계 이제 팀장급이 되면은 혹은 뭐 기획자가 되면은 기획에 위치를 갑니다 그래서 일을 막 잘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뭐 선후 맥락을 정하고 막 이런 거죠 그게 기획이에요 그리고 그 윗 레벨로 이제 본부장급 이상 임원 대표일 수도 있어요 그 위로 가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큰 회사는 팀장서부터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사람도 의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 큰 의도와 기획과 그것을 잘 구현해내기 위한 나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요거부터 요번에는 여기까지 해볼까 이런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의도에 따른 기획이 돼야 되고 기획을 구현하는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나왔을 때야 많이 비로소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잘러다 내가 무슨 똑똑하게 뭐 어쩌다 한나 그러면 기획만 해서 절대 안 돼요 그 기획이 잘 실행이 됐느냐까지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획이 잘 됐냐 이 실행이 잘 된 거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의도가 구현이 됐냐 이건 거죠 의도와 기획과 구현 세 가지의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고 질문은 그 방향성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체크하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의도와 기획과 실행을 매듭 짓는 뭐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연결 연결 해주는 것이 좋은 질문이다 연결 연결 연결하는 거고 그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 의도가 이거구나 그러면 실행이 이렇게 해야겠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리고 실행을 열심히 했는데 아 내 의도가 구현이 안 됐네 요번 달에는 요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실행해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묻는 거죠 보고지만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으로 모든 걸 압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질문의 힘이 진짜 강력합니다 질문은 단답형으로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웠는데 올바른 건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의도를 체크하는 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실행을 열심히 할 때도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우선순위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다섯 가지 개념 관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의사소통의 시작점 그리고 더 나은 기획과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의 전략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 의사소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웃풋입니다 좋은 아웃풋 더 나은 성과 또는 더 쉽게 일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의 첫 천병 같은 거 제일 먼저 던져지는 게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더 일을 잘하기 위한 질문이 뭐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섯 가지 포인트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드러커가 이야기한 다섯 가지 습관이에요 일잘러의 다섯 가지 습관이죠 그게 저는 앞글자를 따서 시공강우결 외우기 어렵지만 시공강우결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플레임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플레임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면 시공강우결 일단 다 적어놓으세요 머릿속에 외워 시공강우결 시가 뭐야 시? 시간이죠 공, 공헌입니다 강은? 강점 우는 뭐죠? 우선순위 결은? 의사결정 이 다섯 가지가 사실 질문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가지고 어쩔 때는 시간에서 뽑고 어떨 때는 결정상으로 뽑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업무를 기획할 때도 끝나고 피드백 할 때도 상사랑 회의를 할 때도 내가 어떤 그걸 가지고 탁탁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 프레임을 딱 넣어놓는 순간 그걸로 보이는 거야 모든 게 우리는 시공강우결이라는 프레임을 나 스스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회의를 할 때 시공강우결이 탁탁탁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건 시간 얘기구나 아 이거는 지금 공헌 주제 얘기구나 아 이건 강점 얘기네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롤링이 되는 거예요 시공강우결이라는 거가 그렇죠 공헌의 주제는 의도에 가깝죠 근데 의도랑 연결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사결정이죠 의도를 결정하는 게 보통은 상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게 상사예요 그러면 상사가 어떨 때 결정을 하겠어요? 그 의도가 구현될 때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결정을 하겠죠 사실 우선순위는요 조금 더 기획에 가깝습니다 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자 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선정하는 건 좀 기획에 가까운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행에 가까운 게 뭘까요? 그렇죠 시간 강점 물론 시공강우결은 의도에도 다섯 가지가 다 반영이 되고 기획에도 반영이 되고 다 반영이 돼요 다만 어떤 거가 한 50 어떤 게 한 4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강우결이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시공강우결과 아주 직결되는 요소인데요 시공강우결 중에 시공강은 본인이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뭐냐?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의 무언가를 이 책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록하고 분석하는 게 모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기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이 업무가 어떤 효과가 있었고 목표는 뭐였고 거기 시간을 얼마나 썼고 이런 모든 기록이야 기록 그 기록을 기반으로 내가 분석을 해야 질문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몇 시간을 이 업무를 했는데 이게 결과물에 안 나온 거 같아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랑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지 수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트래킹을 하고 트랙한 것을 기반으로 내가 일했던 거 생각했던 거 내 의도와 나름의 기획을 한번 피드백해서 모르겠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해 그리고서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냅다 던지는 거지 에라 질문 받아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지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내 질문의 의도를 좀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내 나름의 의도와 그 의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질문의 수준이 파악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질문 한 마디에 상사가 어 잠깐만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면 잠깐 퍼즈하고 멈춰서 생각하는 거야 상사도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어요 질문이 구리잖아요 그러면 구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해도 지라 안 해도 지라 하는 그 기준에는 그 고민을 했는가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어떤 기록과 분석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는가가 내가 스스로 먼저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AIC 때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우리가 채찌PT나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모델들을 보면 결국에는 질문하는 그 화자의 수준이에요 그것만큼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미 만들어진 LLM 모델을 자소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 하면 그냥 질문만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질문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록과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해보는 과정에서 질문을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해야 될 두 번째가 공헌입니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공헌이라는 게 뭘까 고객조사와 시장조사입니다 질문을 할 게 없다라는 거는 내 안에 지금 뭔가 분석되고 정리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라는 거는 우리 업무 프로세스나 낭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공헌이라는 파트에서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고객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지는 이렇게 일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파악하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또는 제안일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일해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라고 관점을 갖는 게 공헌으로부터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이건 상시 활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저희 형님 면접왕 이형님의 그 이론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산업이 자기 관심도가 높은 거를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퇴근하고 나서 계속 보는 거야 시장조사 맨날 하고 있어 그냥 어딜 가나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퇴근을 해도 거기 가 내가 자전거 만드는 회사를 다녀 그리고 자전거를 내가 직접 타봐 우리 회사 거만 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대 해가지고 다른 해외 거 정말 고급스러운 것도 좀 타보고 아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쟤네는 기어를 이렇게 만드는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단추들이 산업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전문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고객 조사와 시장 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저는 뭐 이걸 대단한 무슨 기획팀 마케팅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가져가면 보는 거죠 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두는 거 그렇죠 관심을 둬야 된다 거기에 결국 시간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어떻게 했어야 될지 제일 잘했는지를 나 스스로 좀 분석을 해야 메타인지가 좀 필요해요 아 이렇게 일하면은 내가 일을 잘한다 아 이거는 내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에는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도움 요청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질문이라고 했을 때 질문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은 그냥 인포메이션 자체를 묻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먼저 조사해보고 시간 짬이 차면 누구나 다 누구나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짬이 차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이거는 근데 짬이 찬다고 해결 안 되는 게 관점인 거 같아요 그게 시공강국결인데 그 중에 시공강 이 세 가지는 프로페셔널로 가는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하수들의 질문이죠 이 하수들의 질문에 중수로 좀 넘어가면 어떤 의도나 기획이나 실행의 우선순위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정보에서 무언가를 파악하는 질문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그 레벨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질문은 대체 뭐지라는 거 우리가 한번 피드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질문이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상사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들어왔네 누가 제가 뽑았어 막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당연히 해야죠 모르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근데 사실 거기 계속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가 되고요 이거 자체가 이 시공강 세 가지까지가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위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우결입니다 우결 그래서 우가 우선순위였죠 이거는 진짜 내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사에게 우결을 꼭 해야 돼 상사에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나름의 기획을 한번 하고 가야 돼 뭐부터 하죠? 이렇게 갑자기 너무 해맑해 질문하면 아 진짜 킹과도 그러면 안 되고 상사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 나름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질문이에요 여전히 파악의 단계죠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에 연결이 되냐 이제 이걸 묻는 거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거는 지원과 투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또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건 좀 수준 높은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나 지원에 대한 의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결은 조직이나 상사에게 질문이지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유추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야 시공강에 내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그 의도가 여기서 이제 의도가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을 보면 아 회사가 고장하는 건 이거구나 그 조직과 상사의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을 파악해내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왜ladı? 한은 정의에 필요가 invers지내으로